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에 물골을 트는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뱅크샷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라의 세 번째 이닝. 네, 좋습니다. 박수가 나오죠. 조금은 얇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비껴치기인데. 완벽한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뱅크샷을 과감하게 한번 가야 돼요. 더욱 시원으로 가는 이미라 선수인데요. 자, 잘 치네요. 이미라의 연속 득점. 스코어 2대요. 거의 뭐, 왼손으로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도 클럽에서는 26점을 놓고 치는데, 저보다 좀 더 세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왼손에 높은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라 선수.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갑니다. 자, 어려운 배치를 한번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공격으로 좀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깔끔한 득점. 네, 스코어 3대0입니다. 아, 이미라 선수가 각성을 하나요? 자, 짧은 스트로그로 부드럽게 분리각만을 만들어낸 옆돌리기. 자, 버섯을 찾아가고 있는 이미라 선수인데. 좋네요. 네, 바깥돌리기. 이번에는 깔끔한 득점. 4연속 득점입니다. 자, 1세트에 그렇게 막혀있던 득점력이 2세트에서 작은 희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득점. 자, 하이런까지는 단 1점 남았어요. 자, 공간이 조금은 있는데 공간이 조금은 있어요. 와, 저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번 공격은 빠져서가 아니고 제 느낌이면 이렇게 앉혀요. 이렇게 많은 두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얇은 두께로 완벽하게 그냥 포쿠션으로 저는 그 출발한다 그만큼 두께에서 밀리는 과정에서의 약간 분리각의 오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번 바깥돌리기도 너무 아쉽네요. 너무 쿠션. 오, 힘이 실려요. 김갑선 선수는 아직까지 2세트 득점을 올리고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번 공격도 지금 횡단이 아니고. 아, 초조한 마음이 저 두 손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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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나요? 갑니다. 이제. 지금 횡단은 살짝, 살짝 얇은 두께로 이민혜 선수가 시도한 지금 횡단이 아니었어요. 좀 더 여유 있는 이 두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 가까스로 이제 곧 찾아가는 것 같네요. 두 손수 모두. 이번 공격도 살짝 키스가 걸려있어요. 자, 아래 코너에서 걸려있죠. 아, 키스에 박힙니다. 이 타이밍을 빼야 되는데. 하지만 득점에 송. 자, 왼쪽으로 단장 장으로 가는 안으로 짧게인데. 자, 회전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많은 두께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길어져요. 아, 또 한 번. 이걸 지금 길게 친 건 아니거든요. 김갑선 선수의 4. 아, 지금 계속해서 두께미스가 나오고 있는 김갑선 선수인데. 아, 이래트로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김갑선 선수입니다. 자, 멀리 있는 하얀 공. 장장 단으로 원뱅크 데리러가 한 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절반 두께만 맞으면 그렇게 어렵죠. 아우. 네. 할 수 있는 이미래 선수인데. 걸어서 짧게. 좋네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1세트는 마무리가 뱅크샷이었다면 또 2세트는 스타트가 뱅크샷. 네, 그러네요. 전체적인 흑소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기칠 운삼이라고. 각오 경기 분명히 운이 따라줘야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뱅크샷. 자, 이런 거예요. 연속 뱅크샷 성공 순식간에 점수 따라잡습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뱅크샷 한 번의 성공으로 또 한 번, 지금 이 원뱅크도 결코 쉽지 않은 원뱅크인데, 자신감이. 그리고 원쿠션이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그 과정이 그대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속 특점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스코 5대4 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 또한 거의 분위기가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특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플러스 투어 한 번 갈 건데요. 자, 스코 6대4. 3분의 1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밀림을 유지해줘야 돼요. 자, 키스는 났지만은, 와, 그래도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점수 차이 석점으로 풀립니다. 조금은 얇게 출발된 플러스 투인데, 작은 해군이 따르면서 분위기가 살짝 업이 되고 있는 이미래 선수. 와, 정말 큰 해군의 선수입니다. 원팁, 그리고 약 3분의 1 두께 코너까지 완벽하게. 자, 좋아요. 네,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 스코 8대4. 오늘 옆돌리기, 지금 이 옆돌리기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두께와 그리고 잘 나타낸 공격. 자, 아낌없이 코너에 진입해야 돼요. 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은 부드러운데?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속도에 따라서 투쿠션에서 올라오는 반응이 틀리거든요. 자, 부드럽다. 마찬가지로 비껴치기 길게만 갑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키스가 나면은 몰라요. 자, 와, 이런 득점이 나옵니다. 자, 와, 오늘 확실히 현소예요. 그렇죠. 이야, 지금 이 득점은 또, 어떻게, 이 세트 결과를 전혀 알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내는 이 득점이에요. 자, 지금 이 득점이 무대도 무방합니다. 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비껴치기도 득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자, 또 키스 나고, 또 들어가요. 와, 또다시 키스에 이은 득점. 오늘의 게임이 아닌 기삼 운치입니다. 자, 키. 자, 되도록이. 단장 단으로 3뱅크인데, 자, 코너에 넉넉하게 진입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아, 투쿠션입니다. 와, 뱅크샷까지 성공시켰으면, 정말 찬스였어요. 자, 코너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쿠션이 조금 단쿠션 앞쪽에 맞았어요. 자, 그만큼 길게 갈 수 있는 여우를 한 번씩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좋은데요. 네, 이미래의 득점. 자, 이제 2세트 2점만을. 자, 오늘 이미래의 선수는, 그저께 있었던 64강 때의 이미래의 선수가 아닌, 큐코치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또, 저는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긴장감 속에서 추러지는 32강인데, 지금 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지금 일적구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 바깥 돌리기도, 자, 보심, 또 한 번 보시면 좋은데, 자, 일적구를 밀어내고 진입을 해야 되는 바깥 돌리기예요. 근데 지금 같이 가잖아요. 그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컨트롤이 지금 조금. 네, 다시 기회는 긴갑선수는 세게. 들어왔고요. 자, 부드럽게 진행된 옆떨리기 좋습니다. 네, 방향 좋습니다. 득점으로 연결. 19-20 시즌의 결승전, 이미래 선수에게 한 번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역전패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최선의. 코뱅크 바라보는데, 상당히 일적구 빨간 공이 약 5분의 1 정도의 두께가 맞아야 돼요. 정말 어렵네요. 네, 많이 벗어나면서 스코트 9대7입니다. 그만큼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스승 속에서 출발한 투뱅크인데, 그리고 지금 이 뱅크샷은 회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회전을 빼고 차라리 더 멀리 출발을 했어야 될 투뱅크인데. 와, 너무 얇아요. 이미래 선수도 공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여전히 9대7. 김갑선 선수의 열 번째 이닝입니다. 회전이 아니고 오른쪽에 회전을 줬다는 것은 단장, 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자, 회전 풀리면 가능합니다. 와, 김갑선 이번에도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순식간에 동냈습니다. 지금 이 뱅크샷은 동냈크는 손댓말로 네비게이션에 없는 길이 지금 완벽한 지금 없는 길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 뱅크샷 성공. 힘이 실렸어요. 네, 이번에는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원 백크가 왔는데 조금은 애매한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 김갑선 선수는 지금 이 옆 돌리기는 다음 또 포지션을 머릿속에 돌리기인데 자, 조금 마음을 비우고 득점 위주로 가야 할 지금 현재 스코어 아닙니까? 그렇죠. 끌림이 필요해요. 자, 결국에 이미래 선수가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2세트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좋은 선수는 이 원 뱅크는 힘으로 칠려가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빛이었어요. 자, 완벽한 두께 그리고 내공의 끌림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아래 장점을 완벽하게 잘 소화했습니다. 네, 이미래의 11대 9로 이미래 선수가 2세트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 3세트로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